두드르 두드르르르르 둥두드르르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본격 잠들기 전 잠들기 전에 해결할거 해결하고 잠을 잘려고 본격, 본격 잠들기 전 해결 방송 자, 갑니다 어, 불명, 아 불명이래 어, 어, 바다 멍 해결 바바 해결 아, 이거 어렵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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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에 에어컨 왜냐면 에어컨이, 에어컨이 찬 바람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따뜻한 바람 할 수도 있거든 에어컨 해결 머스캣 해결 라면 해결 데이식스 해결 데이식스 해결 맥날 해결 마블 해결 버거킹 해결 버거킹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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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렵다 이거 아 눈이 참 좋긴 한데 이동할 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비 해결 바빠존스 해결 해결 지하철 해결 지하철 해결 지하철 해결 지하철 해결 지하철 해결 지하철 해결 와 야 이거는 어려운데 음 팝 버전스가 왜 없어? 팝 버전스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시켜먹었는데 스타벅스가 없는 삶 받을 음식이 없는 삶 뭐 음식은 가서 먹으면 되니까 스타벅스가 없는 삶 해결 아니 아니 아니지 아니지 뭔 소리야 배달 음식이 없는 삶이요 삶이요 배달 음식이 없는 삶 해결 이거는 100% 단맛이죠 단맛 해결 이건 무조건 무조건 눈 오는 날 아아죠 무조건입니다 눈 오는 날 아아 해결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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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aps 어어 보자 어 전화가 되는데 카톡이 안 돼 카톡이 되는데 전화가 안 돼 카톡이 났죠 아니야 잠깐만 전화되는 게 낫지 않나? 아 보이스톡 인정 해결 꿈 사랑 사랑과 꿈 나는 아직 꿈인 것 같아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 9시 잠들기 오전 9시 잠들기요 그게 낫죠 아무래도 해결 유튜브 없는 삶을 살래? 유튜브 없는 삶 그게 낫지 않을까? 인스타 없으면 너무 심심하잖아 그죠? 해결 해결 하루 종일 무건수행 해결 이거는 불 켜고 자는 게 낫죠 그치 않아요? 불 켜고 자기 해결 내가 음악 우정 사랑과 우정 이거 우정이죠 우정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월 500 백수가 낫지 않나 그치 않습니까? 여러분 해결 해결 노asti highway 이거는 친필사인이 낫죠 친필사인 콘서트는 언제나 갈 수 있으니까 침필 사인은 받기 쉽지 않으니까 해결 이거는 월 300 직장인이 났죠 요즘에 제가 지코바를 좀 끊었습니다 왜냐면 뭐라 그래야 되지 저만의 그냥 미진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잠깐 이석중이 왔었어요 잠깐 이석중이 왔는데 그게 제가 미신일 수도 있는데 지코바를 먹고서 이석중이 와가지고 지코바 먹는 날에 좀 더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짠 걸 먹어가지고 이석중이 왔나? 그래서 지코바를 끊어봤는데 딱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떡 나면 해결 해결 슬립 해결 야 이거는 존잘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존잘의 삶이요 해결 사과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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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거는 눈물보다는 소변이 양이 더 많지 않나 오케이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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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쿼트 해결 누구나 무조건 아침잔 무조건 아침밥 안 먹어도 돼요 전 아침밥을 안 먹은 지가 벌써 몇 년째 됐기 때문에 굳이 먹지 않아도 아침잔 해결 이거는 당연히 슬립포투데이아입니까? 해결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 당면 라면 당면 라면 근데 이게 어떤 당면인지를 안 썼으니까 중국 당면이었으면 아니 아니 그 납작 당면? 납작 당면이었으면 당면을 뽑았을텐데 그 당면에 디테일이 안 적혀 있어가지고 요거는 라면으로 갑니다 라면 해결 해결 티비 없이 살 수 있죠? 침대 없으면 안 되죠 저는 침대 있어야 됩니다 티비 없이 살기 해결 이건 무조건 라면 라면 해결 다 했다 질문 다 했다 이제 질문 다 했다 넌 야 아 에 아니 소파에서 자면 악몽 꺼요 소파에서 자면 안 돼 허리도 아프고 지문이 좀 새로 들어왔으려나 무조건 매운맛 무조건입니다 해결 아 이거 어렵네 아 시련이 왔다 시련이 왔는데요 아 삼겹살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스테이크는 또 고기의 퀄리티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피곤하네 어렵네 어려워 어휴 주름 생긴다 진짜 어렵다 그래 스테이크는 자주 못 먹으니까 삼겹살 이게 맞는 거 같아 삼겹살 삼겹살 해결 스토리 압수가 났죠 라이브는 라이브는 못 참지 라이브 못 참죠 해결 후각을 포기하죠 시각은 못 참지 해결 오이 해결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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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근데 팔도비빔면 팔도비빔면이 진짜 삼겹살이랑 먹으면 정말 아름답거든요 해결 해결 민초 연근 진짜 싫어요 민초 해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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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.. 아... 아! 저는 주택보다는 아파트가 좋은 거 같아요 살기에 해결 다 했다 뭐야 이거 어 잘못 눌렀는데 뭐야 머리털 포기 눈썹 털 포기 머리털 포기하면 눈썹 털 차라리 머리를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눈썹을 가리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눈썹 털을 포기하겠습니다 해결 끝! 이제 끝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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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댄스 연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